전반적으로 정찬성 선수 같은 파이팅이 좀 필요한데요. 정찬성 선수 같은 근성. 정신력. 저희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올듯 말듯 올듯 말듯. 열릴듯 열릴듯 안 열리고 있습니다. 역시 몸싸움이 좋아요. 좋죠. 벌려. 홍철 벌려. 그렇지. 치우가, 치우가. 아무것도 없어. 치우가. 여홍철. 밀고 들어갑니다. 여홍철 밀고 들어갑니다. 뒤쪽에 이형택. 죽음하는 패스트. 여홍철. 잡아야죠, 잡아야죠. 오늘 여홍철도 할 종류이 굉장히 많은데요. 접근 들어갑니다. 접근 들어갑니다. 여홍철 좋아요. 여홍철. 아, 끝나. 수비어 커트. 역습 조심해야죠. 지금 굉장히 서로 용호상박입니다. 굉장히 박빙이에요, 경호가. 측면으로 갑니다. 20면 김진은. 개인 돌파 수비 박태환 좋습니다. 박태환 좋아요. 확실히 박태환 선수가 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우리 박태환 선수 정말 돈가스 정식. 도련님 세트 같은 분이에요. 도련님 세트. 어떤 세트입니까? 정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환해 낼 수 있는. 우리 박태환 선수. 멀티플레이어라는 얘기죠. 돈가스 정식가스. 생선가스도 있고요. 비프가스도 있고요. 점점 부담되네요. 오오. 그리고